세 번째 경기 펼칠 선수는 112번 김홍희 선수입니다. 또 하나의 기대되는 선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번 문제의 루트를 풀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루트를 관찰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 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4분이라는 시간이 결국 길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로서 경기에 진행을 하게 되면 4분이라는 시간은 엄청 짧습니다. 집중해서 시도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한 두 번 시도만의 4분이라는 시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 4분이라는 시간을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도 되게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홍희 선수 다시 시도를 하기 전에 집중해서 관찰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도입니다. 오른발 지금 걸어주면서 스타트 부드럽게 성공을 시켰고요. 이제 스타트는 좋았는데 이 홀드 다음 부분에서 앞선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다음 직벽으로 넘어가는 순간 오른발 걸어봤는데 여의치 않았고요. 지금 김홍희 선수는 김한울 선수하고 약간 동작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동작들은 처음 나왔던 김한울 선수가 했던 동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생각했던 동작들은 이제 김홍희 선수가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김홍희 선수가 하는 동작들이 훨씬 어려운 동작들입니다. 어려운 동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중을 해서 아, 무너스 홀드까지는 갔는데 아유, 본인도 너무 지금 아쉬워요. 네, 갈 수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루트 세터들이 의도했던 거는 처음 나왔던 김한울 선수가 갔던 것처럼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금 김홍희 선수가 진행했던 것처럼 왼손이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저 삼각형 볼륨홀드가 아무런 잡히는 역할을 하는 게 없어서 몸에 상당한 부하를 주기 때문에 김한울 선수보다는 많은 힘을 쓰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동작 완등홀드를 갈 때 동작이 멀기 때문에 힘을 많이 뺀 상태에서는 김홍희 선수가 간 동작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죠. 바로. 네. 자, 이제 마지막 홀드. 아까 떨어진 데인데 그렇죠. 완등. 아, 지점을 터치하고 바로 떨어집니다. 아쉽네요. 네, 김홍희 선수 세 번째 과제는 이렇게 종료를 했습니다.